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임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저는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는... 동반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같이 이제 했고 괜찮은 기회일 것 같아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. 지갑에다가 구멍 뚫는 작업이 가장 조금 힘들었고요. 그게 수직으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수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왼손잡이로서 그런지 수직이 잘 안 돼서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. 좀 어렵긴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재밌게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캔들 같은 거 만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것도 과정이 어렵겠지만 새로운 거 도전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을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모를 조금 복잡했었거든요. 근데 딱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뭘 하고 있었지? 일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. 더 월요일럴이 되네요. 그래서 주로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